안녕하세요 배우 한수민입니다 바쁜 아침에 고데기로 말거나 드라이기로 스타일링 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시죠? 아침에 편하게 스타일링을 하기 위해서는 자는 동안 정돈된 머릿결을 유지할 수 있는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사용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 샴푸는 모질에 따라 가는 모발용인 하트 샴푸 보통이나 굵은 모발용인 다이아 샴푸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샴푸 후에 물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타월 드라이를 한 뒤에 아침까지 정리된 머릿결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리브인 트리트먼트를 발라주세요 드라이 열에서는 액체가 되고 상온에서 굳어지는 모링과 버터 성분이 아침까지 정돈된 머릿결을 유지시켜줍니다 차분한 스타일을 원하시면 멜티버터 밤을 조금 더 가볍고 움직임이 있는 스타일링을 원하시면 멜티버터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